게임이라면 게임상에서 완결이 되는 사회인데 이 게임은 게임상에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걸 PR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경맥게 애매에 푹 빠진 이유인데 대인기입니다 이거 이제 아마 영상을 만들더라도 이걸 얘기해놔야죠 협찬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뭐 숙제도 아닌데 이걸 왜 들고 왔냐면 게임 얘기인데 사회적인 현상이라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 그렇지 않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오늘 방송이 조회수가 좋으면 연락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숙지를, 처음으로 숙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가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협찬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방송이 개꿀잼이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안 와, 안 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떤 게임이길래 일본 사람들이 푹 빠져가지고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한국 경제 3월 17일 뉴스 한국에서도 뉴스가 IT과학, 일본 경마게임, 우마무스맨 프리티더비, 양대 마켓 1위 돌풍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면은 이거네요 카카오게임즈, 경주마 의안한 1육성게임, 우마무스맨 국내 서비스 이 우마무스맨 프리티더비라는 일본 게임이 한국 카카오게임즈에서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게임즈 대표님이 참 인물이 훤해 보이시네요 이마도 빛나시고 대단하십니다 뭔가 이건 이제 잡소리인데 저희 방송을 제가 항상 진행할 때 유튜브 편집 영상에서도 제가 이제 이 채팅창 화면을 띄워두거든요 근데 빨간색 이 아이콘은 응 알겠어 이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방송 보는 건 알겠는데 이 노란색 아이콘 얘들은 누군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아 맞아요 계속 많이 받아요 아프리카TV인가요? 아니에요 트위치인가요? 아니에요 카카오티비입니다 카카오티비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니 그럼 뭐 카카오티비에서 방송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거 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말해본 거예요 카카오에서 뭔가 숙지가 왔나요? 아니에요 카카오티비랑 카카오게임즈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카카오 관계자분이 계시면 관계성을 가져주세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나왔는데 일본에서 현재 어느 정도로 이게 히트치고 뭐 사회현상이길래 오늘 방제가 푹 빠진 이유인가? 라고 느끼잖아요 뭐냐면은 시장조사회사가 이거 우마무스의 프리티비 이 게임에 대해서 1개월 수익이 140억에 돌파했다 그러니까 사회현상이란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과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 현질을 해야지 수익이 올라가는 게임인데 일본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돈 50억을 현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거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 현재 4월 3일 현재 실시간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이제 차링차링차링차링 차링차링 이렇게 이제 돈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돈 잘 버는 게임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게임의 홈페이지가 이건데 여기에 푹 빠진 거예요 난 저런 눈 큰 캐릭을 좀 힘들어하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게 인기란 말이에요 분석하는 기사들은 몇 개 뜹니다 뭐냐면은 우마무스메 프리티더비 왜 히트했나? 트렌드화를 결정지은 두 개의 원인 이런 거 이제 기사 적어내는 거야 또 흔히 말하는 지표적인 자료 있잖아요 이게 팩트 이제 딱 체크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리셋 마라톤 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거를 아시면은 당신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아요? 게임 좀 한다는 사람은 아는 용어입니다 리셋 마라 근데 아니 그런 용어를 지금 왜 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 게임에서 리셋 마라가 뭐냐면은 짜잔 대충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게임을 깔아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 게임 파는 회사들이 처음에 어떻게 낚시해야지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런 캐릭터가 나와 좋은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어 맛보기로 뿌려주는 거 근데 그게 랜덤이에요 그것도 랜덤이다 보니까 좋은 게 나올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야 근데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이야? 처음에 게임을 설치를 해 근데 좋은 아이템이 안좋고 공짜로 주는 게 그러면 게임을 언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예 그전에는 정보 다 지우고 나는 이 게임 처음 다운받아요 처음 해요 아 그러면 또 처음 오신 고객이세요 그럼 무료 아이템 줄게 이번에도 안좋네 언인스톨 다시 깔고 그거 반복 좋은 걸 받기 위해서 리셋을 계속한다 리셋 마라톤입니다 가능해요? 그 기록이 안 남아요? 가능합니다 주미코 왜냐면은 이거 일반적인 게임에서 이걸 알면서 이걸 하는데 게임을 언인스톨 하잖아요 그러면은 재인스톨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새로 게임을 다운받아야 돼요 그러면 뭐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기록이 올라갑니다 다운로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이걸 만들어놔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다운로드하고 지우고 또 새로 다운로드 할 거야 그럼 새로운 다운로드 숫자가 늘겠지 실제 유저는 한 명이지만은 한 명이 거의 100번 가까이 다운로드 한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숫자가 몇 천만이야 그리고 까고 보면은 유저는 몇 십만인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이 시스템 때문에 맞아요 동기마다 있네요 그 다운로드 수랑 실제로 하는 유저 수 그 다운로드 동기는 그건 알겠어 그런데 이 우만무스맨 게임은 3월 10일에 200만 3월 17일에 300만 3월 30일에 400만을 다운로드 달성했다 여기는 이 리셋 마라톤이 원천 없습니다 뭐냐면은 한 번 다운로드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말을 줘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언인스톨 게임을 지우지 않고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초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아 뭐 그런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얘들은 실제 다운로드 숫자가 유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 게임에서는 이런 리셋 마라톤 초기화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편하지 우와 버튼 하나로 리셋 마라톤이 되네 엄청나게 편해 유저를 생각하는 그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어찌 구글 앱스토어에서 조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말할 때 이 400만 명이 실제 유저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깔아서 하고 있는 숫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건 몇 천만 다운로드보다 숫자는 적을지언정 액티브이죠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표를 못 사는 사람들 위해 가지고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원래 애니메이션도 있어 게임 나오기 전에 이 우마무스맨은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기가 방송이 되고 2기가 현재 방송되고 끝났나?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인기예요 게임이 오나 키트를 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아까 말한 걸 오늘 우마무스매가 사회적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들고 가냐면은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 의미심장한 자료인데 짜잔 아마존에 dvd 블루레이 예약 랭킹입니다 히트상품 랭킹 예전 바깥에 일본 사람들이 dvd 블루레이 사는 이유 영상 올렸잖아요 1등 우마무스매 블루레이 1코너 2등 귀멸의 칼날 블루레이 3등 우마무스매 제2코너 블루레이 4등 귀멸의 칼날 dvd dvd 귀멸의 칼날이 일부서 엄청나게 히트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귀멸의 칼날을 이 단계에서 이게 아마저 넘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라고도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거부감 있잖아 아니 저 눈이 크고 저거 미소녀 게임 이랬는데 그리고 사람이 달리니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점점 인기가 늘어나가지고 애니메이션까지 인기가 점점 떡상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고 온 이유가 알겠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이 우마무스매라는 게임은 이게 육성 게임이에요 프린세스 메이커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게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말을 키우는 게임인데 어떤 식으로 커맨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커맨드가 나옵니다 스피드가 발 모양이잖아 얘가 아이콘 스테미너가 하트 모양 파워가 팔뚝 그다음에 근성이 불타는 모양 그다음에 이제 똑똑함 지성이 학사모예요 이게 이 게임에 육성하는 방법인데 이게 뭐 2021년 4월 1일자 스포니치라 해가지고 스포츠 신문이 있습니다 일본에 스포츠 신문에 경마란이에요 경마란에 스피드 스테미너 파워 근성 그다음에 지성 이걸 나누어야 돼 비슷하네 음아무스매랑 그렇죠 실제 일본에는 경마 이런 걸 소개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뛰는 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스탯이 나옵니다 음아무스매 쪽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뭐 이 게임에서 당신들 경마의 맛을 들려죠 경마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 경마도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게 스탯이 나오니까 한 번 들어와 보지 않을래 라고 이제 어차피 빨대 꽂는 거야 박간의 영상 일본 사람들이 도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실제 사회에서도 엄청나게 화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까 말한 우마무스매매매매매매매매매 한국어로 보내 일본 경제신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사이버 에이전트라는 회사가 사이게임즈의 모 회사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총액 1조엔 시가총액 1조엔을 달성했다 왜 아까 말한 우마무스매란 게임이 히트를 쳤으니까 게임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더 고연령층까지 노려보겠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또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 키타지마 사부로의 명곡 마쓰리 축제에서 나온 화제인 캐릭터가 나왔다. 일본의 여러분 이 할아버지 이름이 키타지마 사부로라는 가수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분이세요. 한국으로 치면 나훈아 선생님 정도 됩니다. 테스형 그러니까 나훈아 선생님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일본 엥가계의 대부가 키타지마 사부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마주거든요. 이런 말을 갖고 있었어요. 이 말 이름이 키타산 블랙이라는 말입니다. 키타상 블랙 키타지마 사부로시니까 키타상 키타지마 사부로니까 키타상이잖아. 근데 이 말이 일본에서 유명한 경마에서 우승을 해서 이때 이 사람이 나름 엥가 갔어요. 노래 불러야 되니까요. 히야 마쓰리 이래가지고 마쓰리 축제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말이 우승했을 때 그런데 그 캐릭터가 이번에 이렇게 또 나온 거예요. 오 유명한 그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본의 엥가의 원로의 팬들 또한 들어올 수 있는 걸 만들어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제 게임식으로 바꿔두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옷 자체도 일본 축제할 때 있는 의상 같은 거 있잖아. 유명한 곡이 마쓰리다 보니까 그런 의상으로 약간 이제 일본 색을 좀 넣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최근에 매출이 더 올랐단 말이었어요. 이건 일본 애들이 가차로 있잖아. 이거 내려고. 정말? 어르신은 볼 거 아니야. 우와 이거 키타지마 사부로라고 하면 일본에서 엥가 원로부터 해서 알지?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 그 우승해가지고 그때 부른 거 알지? 근데 그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경마 관심 없던 사람이 또 들어오게 된 거야. 키타지마 사부로 이걸로. 이쁜 캐릭 한 번 뽑고 싶네? 이래가지고 또 현재를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세대를 불문하고 있잖아. 게임 안 하던 사람 또한 이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둔 거예요. 진짜 게임이라면 뭔가 게임에 극한된다는 느낌을 주는데 오늘 나온 이 경마 게임 자체가 이런 확률을 이런 단순하게 뽑기가 재밌어서 캐릭 뽑는 게 재밌어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엥가 가수의 말을 게임상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경마 신문에서도 이렇게 일본의 경마랑 콜라보까지 될 정도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어요.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자체가 이런 사회적인 붐을 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게임이라면 게임상에서 완결이 되는 사회인데 이 게임은 게임상에서 완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 사회에서 나와가지고 현실에 있는 경마 현실에 있는 어떤 연예인과의 어차피 유대감을 게임을 통해가지고 느낄 수 있는 걸 어찌보면 PR 포인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은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경마 게임 푹 빠진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도 협찬점 오면 좋겠네요.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